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줄게요 네 조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16살이요 16살이요 중 3 된거에요 이제 네 헐 이거 꿈 아니죠 꿈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음 어 지금 네 이만큼만 보이는데 이만큼만 보이는데 이만큼만 보이는데 피부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책을 많이 아 네 아 큐보도 좋아하고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다 메뉴 대박 사인에게 없으면 5,4,3,2,1,5 다음 분야로 넘어갈게요 아 눈썹이 눈썹 본인꺼에요 네 어 눈썹이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중 3이면 이제 중학생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때네요 네 다음 주 시험인데 벌써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이거 라방 라방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아우 정말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만큼만 보이는데 예쁘지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열심히 하고 늦게 자지 말고 내일도 그 뭐야 네 뭐라 그러지 학교가 뭐라 그래 이거 등교해요? 아 네 등교해요 알겠어요 등교길 조심하고 학교길 조심하고 오늘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어 언니 언니가 끌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잠시만 너무 쑥스러운다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나랑 대화할 사람 재밌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이는 사람 자 준비기간 5초 준비 시간 5 4 3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돼요 자기소개돼요 아 네 저는 서른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려 보이십니다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아 지금 진짜 될 줄 몰랐는데요 아 저요라고 하셨잖아요 아 아 식사하셨나요 언니 아 네 뭘 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편하게 해요 어떻게 편하게 해요 어떻게 편하게 해요 우리 천연이 편하게 하실 수 아 아 대박 아 지금 집에 계세요? 아 네 퇴근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 왜 내가 진톡한다고 무슨 일하고 계세요? 아 저요? 네 네 커피 로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회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? 그 커피 생두를 이제 원두로 판매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로스팅 머신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아 로스팅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머신을 판매하시는 거예요? 네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머신이 나가기 전에 QC 테스트를 하고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저 제 친구들 중에 카페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아 네 저 누나 이나님 그 친구분들 카페 자주 가시는 거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가면은 뵐 수 있나 했는데 네 아 오 근데 멋있어요 네 그럼 직접 저도 그 전문 용어를 모르지만 직접 먼저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나아 네 이런 이제 업무가 되신거죠? 네 네 아이고 선배님 저 선배님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멋있어요 아 아 대박 아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저 떨리라고 영상통화 건거 아니고 같이 대화 나누고 오늘 하루도 힘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 진짜 근데 할 줄 몰랐는데 아 지금 제 눈에 마지막인 사람들한테 지금 걸고 있거든요 저요 아 감사합니다 저요 뭐 하셨어요? 네? 식사는 뭐 하셨어요? 저 비엔나 소세지 먹었습니다 비엔나만 밥은 안 드시고요? 아니 사실 먹었죠 아 밥이랑 비엔나 소세지랑 네 원래 비엔나 소세지에 김 올려가지고 김치 하나 한 다음에 딱 먹으면 김치랑 먹으면 진짜 조화가 좋더라고요 김치랑 먹으면 밥 두 번개죠 그쵸? 아 네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소세지랑 함께 먹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매운 음식도 소세지만 드신 거 아니구나 네네네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뭐야 펜펀드에 밥하려고 밥 진짜 급하게 먹고 이제 비엔나 얘기 들으니까 배고파요 근데 저 지금 아 동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동안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커피 마셔요 어디꺼 드시나요? 괜히 또 이거 말하면은 괜히 또 그렇게 될까봐 그냥 커피 마셔요 마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동생도 잘하시고 그러면 제가 마신 분들 중 하나가 어 성함이 어떻게 성함은 말말 말씀 안하셔도 돼요? 네 뭐하니 어 어 네 판매하신 머신으로 내린 커피일 수도 있겠네요 어 어 로스팅 기계가 있나요 혹시? 아 로스팅 기계 아 없어요?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원두 볶은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아 지금 또 막 광고가 이럴까봐 제 서랍을 못 열겠는데 네 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커피 좋아하세요?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매사에 끊다며 네 꼭 네 살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하게 네 나랑 똑같은 척 해야 돼요 어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나님이 반대편인데요 그래요 그래요?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? 네 아뇨 제가 뜰게요 네 안녕